2002년 2월 당시 이 씨의 특혜 비리 의혹 취재에 나섰던 저희 방송 성남시 출입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확보했는데요. 이 통화에서 이 씨는 정신과 의사를 불러 진료를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. 들어보시죠. 며칠 뒤 저희 방송 출입기자는 이 씨에 대한 또 다른 취재통화에서 건강이 걱정돼서 전에 말한 약을 먹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. 이에 대해 이 씨는 정신과 의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을 계속 먹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. 그러나 이 씨가 복용한 이 약은 조울증 약이라는 사실도 10년 뒤인 2012년 6월 이재명 지사와 이 씨의 통화에서 이 씨의 말에 의해 밝혀졌습니다. 들어보시죠. 이 씨는 정신과 의사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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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씨는 정신과 의사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.